원희와 유리의 놀이 오늘은 할머니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맛있겠죠? 우와 물김치는 아까 담았어요 할머니가 누구 먹으라고 이렇게 담았어요? 주헌이 소요리 엄마 아빠 우와 맛있겠다 어우 냄새 맛있네 김치 맛있겠다 김치 냄새 국바닥 그런 말 떴어? 김치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분칠에 왔다 이거야 맛있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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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칠에 돌아요? 김치 저는 그냥 85%로 줄었어요. 주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거지. 아까 80% 했잖아. 85%, 90%를 듣고 맛있겠다. 군침이... 군침이 막 흐른다. 군침이 계속 나오네. 군침을 그려줍니다. 군침이 계속 나오네. 군침이 계속 나오네. 군침이 계속 나오네. 군침이 계속 나오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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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